다음 달부터 착한 가격 업소에서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을 사용하면 캐시백 12%가 제공됩니다. 착한 가격 업소는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업소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하고 있습니다. 인천시는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천이음 캐시백을 12%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또 올 하반기부터는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의 캐시백 지원도 늘릴 예정입니다. 두 지역의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을 이용하면 캐시백 1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인천시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캐시백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